사다리의 마지막 단 참 많이도 이사를 다니는데 편지 겉봉에 횡선으로 지워진 주소와 주소 변경 딱지들은 우습게도 그녀의 편지를 무슨 고발장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의 편지는 구겨지고 더러워졌으며 한쪽 귀퉁이는 취급 부주의로 접혀져 있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읽은 후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거실에 서서 아버지께 전화를 하려고 수화기를 한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러나 곧 어떤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수화기를 내려놓겠다. 그는 노인이었고 이미 두 번이나 심장 발작이 있었던 것이다. 내가 정말로 그에게 전화를 해서 LA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금 카트리나의 편지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단 말인가. 그렇게 했다면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 내게는 그 편지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아내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아니면 털어놓을 수 없을 만큼 개인적이었던 것이다. 나는 지난 몇 년간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없었고 아내 헬렌과는 1971년에 이혼하였다. 지금 우리가 주고받은 것이라고는 크리스마스 카드뿐이다. 잘 지내시나요? 하시는 일은 잘 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카트리나의 편지로 인해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림 엽소에 써서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레리에게 아래로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한 문장이 많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충분히 많은 것을. 나는 기내에서의 아버지를 기억했다. 뉴욕에서 서쪽으로 날아가고 있을 무렵 1800피트 상공에서 잔혹한 태양빛은 아버지의 얼굴을 무척이나 늙고 지쳐 보이게 했다. 조종사의 말을 듣고서 우리가 방금 오마하 상공을 지나쳤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는 레리야 오마하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멀리 있구나 하고 말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카트리나의 편지를 읽은 후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카트리나와 나는 오마하에서도 서쪽으로 80마일 정도 들어간 곳에 위치한 소도시인 해밍포드 홈에서 살았다. 나는 카트리나보다 두 살 위였으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키티라고 불렀다. 그녀는 아주 예쁜 아이였을 뿐만 아니라 헛간에서 사고가 있었던 여덟 살 때 이미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의 옥수수 수염처럼 반짝거리는 금발은 결코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을 것 같았고 눈은 항상 짙은 푸른색일 것 같았다. 그 눈에 표정이 깃들면 누구라도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버렸다. 사람들은 우리가 시골뜨기로 자랐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300에이커의 평평하고 기름진 땅을 갖고서 사료용 옥수수를 기르고 소를 키웠다. 모두들 살기에 참 적합한 곳이라고 했다. 그 당시에는 주간고속도로 80과 네브라스카 도로 96을 제외하고는 모든 길이 비포장 도로였기에 소흡으로 한번 나가려면 3일 정도는 기다려야 했다. 지금 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내가 가장 훌륭한 회사 고문 변호사 중의 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으며 아주 정직하게 말하자면 나도 그들의 평가가 옳다고 생각한다. 한 대기업의 회장은 교실이 하나뿐인 학교로 카트리나와 함께 등교했다. 날씨가 좋은 봄날에는 가끔 맨발로 가기도 했다. 그땐 신을 신지 않고도 상점이나 간이 식당에 출입할 수 있었다. 몇 년이 지난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때 카트리네와 나는 컬럼비아 시티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2년이 지난 후 아버지는 그 농장을 떠나 트랙터 판매상으로 일하시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 가족 생활의 끝이었다. 비록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일은 잘 진척되어 판매권을 획득했고 약 9년 전에는 관리직으로 임명되었다. 나는 미식 축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네브라스카 대학으로 가서 슬롯 대형에서 공을 뽑아내는 방법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가까스로 배울 수 있었다. 그렇다면 카트리나는 그것이 지금부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헛간에서의 사고는 11월 초에 어느 토요일에 일어났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것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꼭 집어 분명히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이젠하워가 여전히 대통령직에 있을 때였다. 어머니는 컬럼비아 시티에서 열리는 제빵 전시회를 보러 갔고 아버지는 가장 가까운 그래도 7마일이나 떨어진 이웃집으로 건초용 갈퀴이 고치는 일을 도와주러 가셨다. 고용인부가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날이 다 지나가도록 나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해고해버렸다. 아버지는 내게 집에서 할 일의 목록 그 중에 일부는 물론 키티의 몫이었다. 을 남기시면서 일을 다 마치기 전에는 놀지 말라고 하셨지만 일은 오래지 않아 끝나버렸다. 때는 11월이었고 1년 중 중요한 일들은 이미 다 끝낸 한가한 시기였던 것이다. 그 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또 소득이 좋았다. 물론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날을 아주 잘 기억한다. 하늘은 잔뜩 지푸렸고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았지만 곧 추워지고 서리가 내리며 눈이 오고 도로가 살얼음으로 덮일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들판은 황폐했고 짐승들은 축 늘어져 침울해 보였다. 집안에는 전에 없던 이상한 외풍의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다. 그런 날 정말로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낼 만할 장소는 헛감뿐이었다. 그곳은 따뜻했으며 건초와 소털 소똥 등이 뒤섞여 기분 좋은 냄새가 났고 높이 3층 다락 위에서는 제비들의 구구거리는 신비한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목을 쭉 뽑으면 11월의 희뿌연 햇빛이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쓰려는 것처럼 지붕에 벌어진 틈새를 따라 여기저기서 스며들어 오는 것도 볼 수가 있었다. 그것은 흐린 가을날 가장 잘 어울리는 장난이었다. 헛간의 3층 다락 꼭대기에는 대둘보의 못으로 고정된 사다리가 있었다. 그것은 헛간 바닷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너무 낡아 흔들거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타고 오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시간이 나면 그 낡은 사다리를 끌어내리고 새것으로 바꾸겠다고 수천번 약속했지만 막상 시간이 생기면 이웃의 건초형 갈퀴를 고쳐주는 일같은 문제가 발생해 번번이 뒤로 미루어져 왔던 것이다. 게다가 고용된 임부마저도 좀처럼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했으니 그 흔들거리는 사다리를 타고 오르면 그 사다리에는 정확히 43개의 발판이 있었는데 키티와 나는 하도 여러 번 세워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깔집이 가득한 헛간 바닥으로부터 70피트 높이에 있는 들뽀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런 선 뒤의 들뽀를 따라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12피트 정도 나아가면 커다란 건초더미 바로 위쪽에 설 수 있었는데 그 위치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무릎은 두려움으로 후들거렸고 발목 관절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었으며 입은 말라서 마치 오래된 퓨즈 같은 맛이 났다. 들뽀 들보 위에 선 뒤에는 뛰어내려 무시무시한 속도로 급강하여 아직 마르지 않은 푸른 풀 무덤으로 곧장 떨어졌다. 푸른 풀에서는 달콤한 냄새가 나고 몸을 공중 어딘가에 남기고 떨어진 느낌으로 다시 찾은 여름의 냄새 속에서 쉬고 나였다.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이야기를 남긴 나사로가 부활의 순간에 느꼈을 기분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었다. 그것은 금지된 장난이었다. 만약 들키기라도 했더라면 어머니는 정신없이 비명을 지르며 야단을 쳤을 것이고 아버지는 다 큰 우리들을 혁대로 사정없이 때렸을 것이다. 만약 사다리를 타고 오르다가 중심을 잃거나 푹신한 건초더미 위에 이르기 전 들부 위에서 발을 헛디디기라도 한다면 헛간 바닥의 딱딱한 널판 위에 떨어져 크게 다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다리 장난을 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내기란 여간에서는 불가능하였다. 일단 부모님이 집을 비우기만 하면 그 다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날의 장난도 다른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황홀한 느낌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사다리 앞에 서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키티의 안색은 밝았고 눈은 짙은 빛으로 전보다 더 반짝거리고 있었다. 할 수 있거든 올라가보지 그래. 내가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키티가 답했다. 겁없는 사람이 먼저 하시지. 넌 숙녀 먼저 라는 말도 모르니 내가 금방 응수했다. 위험한 일일 경우엔 아니야. 마치 아무도 그녀가 이 해밍포드에서 유명한 말괄량 이라는 걸 모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키티가 새침을 떨며 말했다. 그녀는 늘 그랬다. 오르긴 오르되 먼저 하지는 않았다. 좋아. 내가 말했다. 지금 올라간다. 나는 그때 열 살이었고 몸무게는 구십 파운드 정도로 굉장히 말랐었다. 키티는 여덟 살이었고 나보다 이십 파운드는 가벼웠다. 사다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무게를 지탱해왔고 우리는 언제나 그럴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방식은 인간과 국가를 끊임없이 문제에 휘말리게 하는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날은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갈수록 헛간의 공중을 떠다니는 먼지 속에서 사다리가 좀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제나 처럼 중간쯤 올라간 뒤 사다리가 갑자기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보았다. 하지만 계속 올라갔고 손으로 들뽀를 칠 수 있을 만큼 올라와서는 몸을 들뽀 위로 끌어당겨 올라간 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를 보기 위해 위로 치켜든 키티의 얼굴은 작고 하얀 달걀 같았고 빛바랜 체크무늬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마치 인형처럼 보였다. 내 머리 위로 더 높이 차양에 먼지 낀 연결봉 위에서는 제비들이 감미롭게 울고 있었다. 다시 언제나 처럼 내가 소리쳤다. 어이 거기 아래 안녕 내 목소리는 사료의 작은 조각들을 타고 떠내려가듯 그녀에게 전해졌다. 어이 거기 위 안녕 나는 일어서서 앞뒤로 몸을 약간 움직여 보았다. 늘 느껴온 것이지만 공기 중에는 아래쪽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 같았다. 균형을 잡기 위해 팔을 양쪽으로 든 뒤 조금씩 조금씩 들포 위를 걷는 동안 나는 나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 번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걷는 동안 제비가 머리 쪽으로 갑자기 날아들었다. 나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질 뻔했었다.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나는 건초더미가 내려다 보이는 안전한 지점에 다다랐다.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은 그렇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감각적인 만족감을 주었다. 잠시 동안의 기대의 순간 뒤에 나는 코를 손으로 쥔 채 발을 공중으로 내디뎠다. 그러자 언제나처럼 갑작스러운 중력의 힘이 나를 붙잡아 아래로 거칠게 끌어당겨 수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미안하지만 제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다시 위로 올려져요. 조금 후에 나는 건초 위로 떨어져 마치 무슨 미사일처럼 박혔다. 건초의 향긋하면서도 먼지 섞인 냄새가 내 지위에서 피어올랐고 나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처럼 계속 가라앉아 집더미 속에 묻혀 서서히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늘 그렇듯이 재채기를 할 것처럼 코가 근질근질 해졌고 한두 마리의 겁에 질린 쥐가 보였다.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신비스러운 기분이 되었다. 키티 역시 건초더미 위로 떨어진 뒤에 자신이 마치 아기처럼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땐 그녀의 말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서 그냥 무시해버렸지만 그녀의 편지를 받은 지금 나도 그 점에 대해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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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 팔꿈치 에도 붙어 있었다. 물론 머리카락 속에는 건초의 씨와 부스러기들이 가득 하였고 그녀는 그때쯤 사다리를 벌써 반 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뿌옇게 먼지 낀 빗줄기 속에서 사다리를 타는 그녀의 어깨 위로 금빛으로 따온 머리가 찰랑거리는 것이 보였다. 다른 날 같으면 햇빛이 그녀의 머리빛깔만큼 밝았겠지만 그날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가장 환한 빛깔 이었고 사다리 꼭대기 쪽에서는 유일하게 화려한 빛깔이 기도 했다. 나는 그때 사다리가 앞뒤로 진동하는 모습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던 것을 기억한다. 전에도 조금씩은 흔들거렸지만 그렇게 눈에 뜨일 정도는 아니었었다. 그녀는 이제 내 머리 위로 멀리 들뽀에 올라서 있었다. 이젠 입장이 바뀌어서 작고 하얀 얼굴을 하고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조그마한 사람이 나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나의 추락 때문에 위로 날려져 떠다니는 건초 부스러기 사이로 들려왔다. 어이 거기 아래 안녕 어이 거기 위쪽도 안녕 그녀는 들뽀위로 조금씩 걸어 나왔고 그녀가 건초더미 위의 안전한 지점에 도착하였다고 판단하는 순간 나는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은 항상 그렇게 조마조마 하였다. 비록 비록 늘 그녀가 나보다 더 우아하고 마치 운동선수처럼 날렵하게 해내었지만 어린 여동생을 운동선수에 비유하는 것이 지나치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녀는 멈춰 서서 발꿈치를 들고 손을 앞으로 내밀어 자세를 가다듬은 뒤 마치 백조처럼 공중으로 몸을 날렸다. 가끔 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다. 그녀의 모습을 묘사해 볼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녀의 도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완벽했는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내 전 인생을 통해서 내가 가장 실제적 이고도 또 가장 진실되다고 느낀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내 혀로도 또 펜으로도 그 모습을 그려낼 수는 없을 것 같다. 잠깐 동안 그녀는 공중에 정지한 것처럼 보였다. 3층 다락에만 존재하는 그 신비스러운 기운이 그녀를 떠받치고 있는 것 같았다. 네브라스카에 이제껏 있어 본 일이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금빛 깃털의 아름다운 제비 그녀는 키티 나의 여동생 이었다. 두 팔을 뒤로 뻗고 등을 동그랗게 구부린 그 모습. 나는 그 순간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모른다. 그녀는 떨어져 건초 더미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건초 부스러기가 솟아오르고 그녀는 그녀가 떨어지며 만든 구멍 속에서 키득 거렸다. 나는 그녀가 위에 있을 때 사다리가 얼마나 흔들거렸는지를 잊고서 그녀가 건초 더미에서 나올 때쯤 다시 올라가서 있었다. 나도 백조처럼 떨어지려 노력해보았지만 번번이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혀 백조는 대파알로 변해버렸다. 나는 키티처럼 건초 더미가 밑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더 오래 장난을 계속했는지 기억할 수는 없다. 열번이나 열두번 정도 다이빙을 한 후 햇빛의 변화로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을 알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곧 돌아오실 텐데 우리는 모두 지푸라기 투성이었으니 그것은 마치 드러내놓고 죄를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우리는 한 번씩만 더 하기로 하였다. 내가 내가 먼저 올라갔는데 사다리가 발밑에서 흔들거리는 걸 느꼈고 아주 희미하게 낡은 못이 나무에서 뽑혀질 듯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나는 정말로 겁에 질렸다. 내가 조금만 더 바닥 쪽에 가까이 있었더라면 그냥 뛰어내렸을 것이고 그 뒤엔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들보 쪽이 더 가까웠고 훨씬 안전해 보였다. 꼭대기에서부터 세 번째 발판에서 있었는데 못이 빠질 때 나는 날카로운 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그와 동시에 온몸이 공포로 차갑게 식었다. 그 순간 표면이 꺼끌꺼끌한 들보의 감촉이 손에 느껴졌고 재빨리 사다리에서 몸을 떼었다. 차갑고 불유쾌한 식은땀으로 인해 지푸라기가 계속 이마에 붙어 있었다. 장난의 즐거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던 것이다. 나는 건초더미 위로 서둘러 떨어졌다. 다이빙의 가장 즐거운 부분에서조차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떨어진 후에 푹신한 건초더미 대신 딱딱한 헛간 바닥에 부딪혔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해보았다. 내가 헛간 중앙으로 나왔을 때 키티는 벌써 사다리를 서둘러 올라가서 있었다. 내가 소리쳤다. 야 내려와 위험해 괜찮을 거야 그녀가 자신있게 답했다. 내가 오빠보다 가볍잖아. 키티 하지만 그 말을 끝마칠 수는 없었다. 사다리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썩어서 쪼개진 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고함을 쳤고 키티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내가 운을 과신했다고 깨닫게 된 바로 그 발판 근처에 있었다. 그녀가 서있던 발판이 무너지면서 사다리의 양쪽 기둥도 갈라져버렸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녀 아래쪽의 사다리는 부러져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이제 막 떠나가 버리기로 결심한 범아제비나 사다리 벌레 같은 육중한 몸체의 곤충처럼 보였다. 그 순간이 지난 후 사다리는 무너져 내려 헛간 바닥에 모로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소들이 걱정스럽게 울었다. 그들 중 한 놈은 외양감문을 발로 차기까지 하였다. 키티는 찌를 듯이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었다. 래리 래리 살려줘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재빠른 상황 판단이었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는 아니었다. 그녀는 내 머리 위로 지상에서 한 60피트 정도 되는 곳에 매달린 채 허공을 향해 요란하게 헛발질을 하고 있었다. 제비들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울어대기 시작했다. 나는 엄청나게 겁에 질렸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서커스의 공중곡에는 보려 하지 않는다. TV 화면을 통해 보는 것 조차도 참아낼 수가 없다. 두려움으로 인해 속이 울렁거리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키티! 나는 그녀를 향해 외쳤다. 그냥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라니까. 그녀는 금방 내 말을 따랐다. 발치기를 멈추고 부서져버린 사다리의 맨 위쪽의 마지막 발판을 그 작은 손으로 꾹 진 채 그네 타기를 끝낸 고개사처럼 수직으로 매달려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건초 더미로 뛰어가서 양손에 가득하고도 남을 만큼의 건초를 움켜쥐고는 다시 뛰어 돌아와서 헛감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그 뒤의 일들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건초 코를 자극해서 재채기를 멈출 수 없었던 것만은 기억해 생생하다. 나는 사다리가 있었던 자리에 건초를 쌓아 올리며 바쁘게 뛰어나왔다. 건초 더미는 너무 작아서 그것을 본 뒤에 그렇게도 높이 매달려 있는 그녀를 올려보면 300피트 아래의 물컵 속으로 한 사나이가 뛰어내리는 그런 만화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계속 건초를 날랐다. 레리 더 이상 못 매달려 있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높고 절망적이었다. 키티 안 돼. 계속 붙들고 있어야만 해. 나는 계속 했다. 건초는 셔츠에 닿을 만큼 높이 쌓였고 조금 후에는 내 턱 만큼 높아졌지만 우리가 다이빙하던 25피트의 건초 더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녀가 다리가 부러지는 정도로 다친다면 그나마 아주 다행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내가 쌓아올린 그 건초 더미를 빗나가 엉뚱한 곳에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엔 살아날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건초를 날랐다. 렐리 렐리 발판 발판이 떨어져 나오려고 해. 나는 그녀의 무게로 인해 서서히 뽑혀지는 발판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발길질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심하게 몸부림을 치다간 건초 더미 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떨어질 게 뻔한 일이었다. 안 돼! 내가 소리쳤다. 안 돼! 움직이지 마! 그냥 떨어져! 그냥 손을 놓으란 말이야! 키티! 건초를 더 쌓아올리기엔 너무 늦었었다. 아니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도 너무 늦었었다. 그저 기적을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자마자 손을 놓고 떨어졌다. 그녀는 마치 칼처럼 일직선을 그리며 떨어졌는데 내게는 그 순간이 마치 영혼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따아내린 금발은 머리 위로 곱게 서 있었고 눈은 감긴 채 얼굴은 도자기처럼 창백하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양손을 마치 기도라다 하는 것처럼 입술 위에 꾹 쥐고 있었다. 그녀는 건초더미의 정중앙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건초더미에 묻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지푸라기들이 마치 폭탄의 파편처럼 사방으로 튀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몸이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온몸에 소름이 끼칠 만큼 무시무시하게 큰 소리였다.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소리였지만 나는 그녀를 보러 가야만 했다.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건초더미에 매달려 들어 건초를 뒤로 내던져 수북히 싸우며 허겁지겁 파헤쳤다. 맨 처음 나타난 것이 청바지를 입은 그녀의 다리였고 그 다음엔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티의 얼굴이 보였다. 안색은 무섭도록 창백했고 두 눈은 감겨있었다. 그녀는 죽었다. 나는 그녀를 보는 순간 그렇게 믿었다. 내게는 온 세상이 회색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11월의 회색 그 안에서 빛깔을 가진 유일한 것은 그녀의 따아내린 머리였다. 환한 금빛이 그때 그녀 그녀 눈동자의 짙은 푸른빛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눈을 뜬 것이다. 키티? 내 목소리는 갈라져서 탁했으며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레리? 그녀가 어리둥절해 하며 물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야? 나는 그녀를 건초더미 속에서 끌어내 껴안았고 그녀도 내 목에 팔을 두르고는 꼭 끌어안았다. 넌 살아있어. 내가 말했다. 넌 살아있어. 살아있다구. 발목뼈가 부러진 것 외에 다른 상처는 없었다. 주치의 페더슨 박사님이 콜롬비아 시티에서 오셔서 아버지와 나와 함께 헛간으로 가서는 어둠 속을 한참이나 올려다보았다. 사다리의 마지막 발판이 못 하나의 의지에서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아직도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한참 동안을 그렇게 바라본 뒤 아버지에게 말했다. 기적같은 일이군요. 그리고는 내가 날라다 쌓은 건초를 무시하듯 발로 차버렸다. 그는 밖으로 나가 먼지 투성이에 차를 타고는 돌아가 버렸다. 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자 레리 목재용 창고로 가자. 그의 목소리는 굉장히 침착하였다. 그곳에서 뭘 하려는 것인지는 알고 있겠지. 예 알아요. 내가 들릴듯 말듯한 목소리로 답했다. 레리 내가 너를 때릴 때마다 하나님께 네 동생을 살려주어서 감사하다고 해야 한다. 예 그럴게요. 그런 후 우리는 목재 창고로 갔다. 아버지는 엄청나게 많이 때렸는데 너무 맞아서 일주일 동안은 서서 밥을 먹었고 그 뒤 이주일 동안은 의자 위에 쿠션을 깔고서 먹었을 정도였다. 약속대로 아버지가 불깨에 못이 박힌 손으로 내 엉덩이를 때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굉장히 큰 목소리로 매를 다 맞은 때쯤 되어서는 아픔으로 목소리가 더 커졌기 때문에 내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도 틀림없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취침 시간 바로 전이 되어서야 나는 그녀를 보러 들어갈 수 있었다. 창 밖의 개똥지 바퀴가 앉아 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녀의 발은 붕대로 칭침 감겨 버팀목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불편하게 느낄 정도로 오랫동안 아주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본 후에 말했다. 오빠 오빠가 날 위해 건초를 날라다 쌓았다며 그래 내가 그 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니 사다리 없이 그 위로 올라갈 방법은 전혀 없었는데 내가 불쑥 대답 했다. 나는 오빠가 아래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 무슨 소리야 너의 바로 아래쪽에 있었는데 나는 감히 아래를 내려다볼 생각도 못 했어. 너무 무서워서 눈을 계속 감고 있었던 걸.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정말 몰랐다고?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정말 몰랐단 말이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가 손을 놓고 떨어지라고 소리쳤을 때 넌 그대로 했었잖아. 그녀가 다시 끄덕였다. 키티 넌 어떻게 보고 있지도 않으면서 내 말대로 할 수 있었지? 그녀는 그 푸른 눈으로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나는 오빠가 나를 구하기 위해 틀림없이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 내 오빠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오 키티 넌 정말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모를 거야.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는데 그녀가 일어나 앉더니 내 손을 잡고서 볼에 뽀뽀를 하였다. 그렇지 않았을 거야. 난 오빠가 아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어 나 졸린가 봐. 오빠 내일 보자. 패더슨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나 깁스를 해야 한데 그녀는 한 달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깁스를 하고 있었다. 그녀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그 위에 사인을 하였다. 그녀는 심지어 나까지도 사인하도록 만들었다. 그 깁스 붕대를 떼어내는 것으로 헛간 사고는 끝이 났다. 아버지가 튼튼한 새 사다리를 사와 헛간 꼭대기에 매달려 있던 낡은 사다리의 잔해와 바꾸어 버렸지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들뽑 위에서 뛰어내리는 장난은 다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키티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끝이었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끝이 아니기도 했다. 9일 전 키티가 LA에 있는 보험회사 건물의 꼭대기층에서 뛰어내릴 때까지 그 사고는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 지갑 속에 LA타임즈에서 오려낸 기사를 갖고 있다. 나는 아마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갖고 다닐 것이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스냅사진이나 좋은 쇼와 운동경기의 입장권을 갖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가 아니라 직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거운 것을 들고 다녀야 하는 그런 이유로 그 기사를 간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사의 표지는 간단했다. 콜걸 백조처럼 뛰어내려 자살하다. 우리는 성장했다. 그게 내가 아는 전부이다. 기억하는 거라곤 아무 의미 없는 사실들 뿐이다. 그녀는 오마아에 있는 상업전문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의 여름에 미인대회에 나가 당선된 뒤 그 대회에 심사원 중의 한 명과 결혼해버렸다. 무슨 음단 패설 같은 이야기지만 나의 키티. 내가 법학을 공부하는 동안 그녀는 이혼을 하였고 나에게 긴 편지를 보내왔다. 거의 열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는데 결혼생활이 어때 했느니 얼마나 엉망이었느니 또 그녀가 아이만 가질 수 있었어도 부부 관계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내가 찾아와 주기를 바랬지만 법과 대학에서의 일주일 수업을 빼먹는 것은 마치 학부 시절에 교양 과목 수업을 한 학기 안 들어가 버리는 것에 맞먹는 엄청난 손실 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갈 수 없었다. 법과 대학생들은 모두 사냥개처럼 집요하고 지독스러웠다. 작은 기계토끼 한 마리라도 시야에서 놓쳐버린다면 그걸로 끝이었다. 다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LA로 이사해서 재혼했다. 그 결혼마저 깨졌을 때 나는 이미 법대를 졸업한 상태였다. 또다시 편지가 왔다. 전번의 편지보다 짧았지만 훨씬 더 쓰라린 내용이었다. 그녀는 절대로 그 따위 해전목마에 붙들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그건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에서 굴러떨어져 머리가 깨지는 것뿐이거든. 그게 공짜로 회전목마에 올라타는 대가라면 누가 타려고 하겠어. 추신 레리 좀 와줄 수 있어? 한동안 못 본 것 같은데. 나는 정말로 그녀를 만나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못된다고 답장을 썼다. 겨우 한 고압적인 회사에 자리 하나를 얻었는데 아무 힘도 없는 말단 사원이라 힘든 일을 다해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승진을 하고 싶다면 지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거든. 그것이 나의 긴 편지였고 온통 나의 일에 관한 이야기뿐 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든 편지에 답장을 했지만 그러한 편지들을 보내는 사람이 키티라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 없었다. 마치 건초더미 위에 떨어져 목숨을 보존하기 전까지는 건초더미가 정말로 발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나는 편지의 하단에 키티라고 사인하는 그 매맞는 여인이 바로 나의 여동생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나의 여동생은 여전히 앞가슴조차 나오지 않은 따 내린 머리의 작은 소녀였던 것이다. 편지 왕래를 중단한 것은 그녀 쪽이었다. 나는 크리스마스 카드나 생일 카드를 받았고 아내가 답례를 하곤 하였다. 아내와 이혼하고 이사한 뒤엔 그녀의 존재마저도 잊어버렸다. 그 다음 해의 크리스마스와 생일날부터 카드가 전 주소로 배달되었다가 다시 변경된 주소로 전달되었다. 처음 그렇게 카드를 받았을 땐 키티한테 빨리 편지를 써서 내가 이상한 사실을 알려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였지만 생각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한 번도 편지를 띄우지 않았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실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자랐고 그녀가 보험회사 빌딩에서 몸을 날렸으며 그녀가 바로 집더미가 항상 발 아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이라는 점이다. 나는 나는 오빠가 날 구하기 위해 무슨 일인가 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 라고 말한 사람도 키티였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것들이었다. 그리고 키티의 편지 사람들은 요즘 이사를 참 자주 하는데 편지 겉봉에 횡선으로 지어진 주소와 주소 변경 딱지 그녀들은 묘하게도 그 편지를 무슨 고발장처럼 보이게 한다. 그녀의 회신용 주소는 편지 봉투의 왼쪽 꼭대기에 인쇄되어 있었는데 그곳은 그녀가 자살하기 직전까지 살았던 장소였다. 반 루이스에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였다. 아버지와 나는 그녀의 물건을 챙기러 들렀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좋은 사람이었고 키트를 좋아했었다. 그 편지는 그녀가 죽기 2주 전의 날짜로 소인이 찍혀있었다. 이전 주소들 때문에 배달이 지연되지만 않았어도 오래전에 내게 도착했을 편지였다. 그녀는 기다리다 지친 것이 틀림없었다. 레리에게 나는 최근 들어 그것에 대해 아주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오빠가 건초를 쌓아 올리기 전에 그 마지막 발판이 뽑혀져 떨어졌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거야. 안녕. 키티 그렇다. 그녀는 틀림없이 기다리다 지친 것이다. 내가 그녀를 잊은 게 분명하다고 그녀가 믿었다는 추측보다는 그저 그녀가 지친 것이라는 쪽을 믿고 싶었다. 나는 정말로 그녀가 나의 도움을 포기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편지 속의 그 한 문장은 아마도 나를 당장 그녀에게 뛰어가게 만들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지금 잠을 잃을 수 없는 이유는 아니다. 눈을 감고 잠에 빠지려 할 때면 3층 다락의 들뽀 위에서 뛰어내리는 그녀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그 짙은 푸른 눈을 크게 뜨고 몸을 활처럼 굽힌 채 팔을 뒤로 뻗은 그 모습이 그녀가 바로 건초 더미가 밑에 있을 거라는 걸 늘 믿었던 사람이었다.